이렇게, 혹시 늦어지지 않으시나요? 아, 그만큼 모든 걸 쏟아냈다. 네, 오늘 모습 다 매력으로 보면 아, 늦게 되는 거야. 앞으로의 행보가 더 되나요? 무대 중앙에서 좌측 중앙 오른쪽으로 포즈를 부탁드리고 왼쪽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역시 오늘은 또 렛츠 커테트에서는 모델 형성 씨의 모습이 뿜뿜 퍼져납니다. 우리 끝에 있는, 네, 부자님까지. 좋습니다. 네, 한 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신원도 왼쪽 부자님께 오른쪽부터 알아봐 주시고 역시 모델 출신답게 프론테셔널하게 포즈를 시해주고 계시네요. 너무 매력적이고요. 저희가 뭐 별다른 포즈 요청을 안 해주려도 많아서 결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신비하고 청순하고 러블리한 우섭 씨 만나봤습니다. 영웅 주연상 후배우를 하는데요. 오늘 좋은 결과에 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대세 배우 최우식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인자 이윤 단단에서 악의 감별함을 배전대학교 2탄 덕을 받았는데요. 네. 확인하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